서울시가 관광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. 지원금은 서울에 있는 1인 이상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업을 대상으로 채용근로자 1인당 최대 360만 원씩 총 4억여 원 규모입니다. 채용 3개월 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, 최대 6개월의 인건비를 보조합니다. 관광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올해 6월 12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1개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